안녕하세요? 네 준비해 주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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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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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샤우팅 피플인데 그 스펠링 좀 대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같이 박장대서 5초간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준비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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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쑤아악 쑤아악 방금 샤우팅 하신 거예요?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쑤아악 참 신나게 놀다 니가니 여보 셔 마우드로 헛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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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와서 그냥 소리도 빽빽 질려고 하면은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쭈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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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베비 오토퍼스 쭈꾸미 쭈꾸미 아세이 아그로 유세이 깡구 오케이 아아악 깡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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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대박이다 깡de 깡려 깡려 finger 깡uri gr 이겨라! 우리 한국 이겨라! 와, 이 소리 하시는 거고요? 이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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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좀 모자를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나가서 좀 더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아직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내려가지? 어디로 갈 거야? 어디로 갈 거야? 어디로 갈 거야? 말해봐줘! 어디로 갈 거야?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분장 성체를 하지 말고 이 문장 안에 내가 아는 자료가 있나 없나 옆에 이거는 서로 연장연장 연장을 하다 보면 왜 그래가? 빗뱅이래? 빌! 숙! 숙! 아! 제기가 좀 다가는데 목소리 큰 사람은 어디서 차죠? 이겨라! 이겨라! 이것은! 이럴 수가! 설마 우아! 아! 아! 너너너러오길래 야 거기 여기에 좀 실장 동중하라 너희들이 이 일을 이따라하니까 우리 부사가 부사가 낳은 권둥 아니야 이 일을 똑바로 해야지 시작 예!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일어서 오늘의 날 부끄럽게 뱀뱀빵 빠른 체크샷 샷!